오픈 스튜디오 왔어요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가족들이랑 함께 오셨나 봐요. 지금 연결을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? 우리 5184님 혹시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. 누구누구 오셨어요? 저희 가족하고 이모요. 어머님 다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우리 부모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 계신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2시간 동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추위를 녹여가면서 저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네요. 약간 느낌이 부모님 끌려오신 분인데요. 억지 억지. 새해니까 그냥 가주자. 그런 느낌이실 수 있는데. 그래도 감사합니다. 오늘 돌아가실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틀은요. 그리고 우리 쉬키라의 한 가족이 되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오자.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. 0690님.